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우리가 모든 것이 잘못되면 바로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무엇이 되십니다 라고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또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전의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전의하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전 주님은 나의 모든 것 podcast 아멘